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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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시간이 걸려도 그대 반드시 행복해지세요. 그 다음 말은 이젠 내가 해줄 수 없어서 마음속에 만들게요. 꽃잎이 번지면 그럼에도 새로운 봄이 오겠죠. 한참이 걸려도 그대 반드시 행복해지세요. 그 눈이 와요 혹시 그가 보고 있나요 슬퍼지도록 시리던 우리의 그 계절이 가요 마지막으로 날 떠올려준다면 안 되나요? 다시 한 번 더 같은 마음이고 싶어 우릴 보내기 전에 너의 그가 보고 있나요? 너의 그가 보고 있나요? 너의 그가 보고 있나요? 영원히 나는 이 자리에서 영원히 나는 이 자리에서 너의 그가 보고 있나요? 너의 그가 보고 있나요? 너의 그가 보고 있나요?